새로운 신 매울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오는 전화 받으셔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꼭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굉장히 mbc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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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10kg씩 매일 30분께 드렸습니다. 밥 한 공기를 꼭 비운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드렸는데요. 오늘은 치킨 교환권 쏩니다. 오 치킨. 서른분께 치킨 교환권 쏘고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어플리케이션 미니로 의견 보내주시면 치킨 교환권 서른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내일은 뭐가 나갈까요? 모레는 뭐가 나갈까요? 매일매일 메뉴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요. 역시 첫 번째 뉴스는 김태호 차장. 안부실장님은 어디 가시고 김태호 차장 발언에 전부 다 기자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실세인지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조태용 실장이 안 가요. 전직 주민회사 출신인매도 불구하고.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지만 대통령실 대변인도 혹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김태호 차장의 말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형국이라서요. 그런데 또 뉘앙스가 박진 장관이 오늘 한 얘기랑 김태호 차장이 오늘 아침에 워싱턴 DC 공항에서 한 얘기랑 결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미국으로 출발할 때는 김태호 차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에 양국 국방부 장관의 견해가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도착해서는 약간 말의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이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무서워요. 굉장히 단호하게. 기자가 묻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 뒤에도 기자가 또 미국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대로 하자면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라 어떤 선의에 의한 도청이 있다는 얘기냐라는 어떤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한 기밀문건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태여 차장 입장에서도 전면적인 부정은 못하고 도청의 어떤 악의와 선의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도 이런 태도 어떻습니까? 기자로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자가요. 기자가 왜 중요하냐면 국민을 대신해서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라는 역할 기자들이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 기자라고 해서 특별 대접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슈들을 대신 묻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권력자 특히 당국자는 그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신경질을 내면서 너 자꾸 이런 거 물어보면 떠날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태도에 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날리면 날리문 별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무슨 매국노인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고발당합니다. 똑같은 상황. 그래요? 그 말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쫄잖아요. 날리면이라고 들으면 바이든이라고 들으면 MBC 보도했다고 고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뭐야 전용기도 안 태워주고.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이게 공복과 그리고 공론을 다루는 언론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고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팩트에 있어서 상당수가 위조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오늘 외신 보도들을 꼼꼼히 좀 살펴봤습니다. 페이크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냥 탈, 리크드 펜타곤 더큐먼트라고 나옵니다. 그냥 리크드 온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유출된. 그냥 뉴욕타임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이집트 인디펜던트 이런데 이코노미스트, 이란 프레스, 디플로마틱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잘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그냥 구글링만 해도 쫙 나와요. 위조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고요. 그냥 변조라는 약간 변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아침부터 나온 보도. 그 나라들 서방시계로 하면 어제 저녁이 되겠죠. 사우스 코리아 태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보도가 또 나옵니다. 당국자들이 왜 이러지?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변조라는 부분을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유출된 문건이 일단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작성한 문서는 맞는 걸로 보이고 미국의 NSC 조정관이라든지 국방부 대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위변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언론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난해 연말에 이게 유출이 되고 나서 1월 이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문건이 존재하고 문건의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건 100페이지고 어떤 건 그보다 조금 더 적거나 오히려 좀 많은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누군가 추가로 문건을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애초에 문건 자체가 프린트된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거기 때문에 그걸 조작하고 싶다면 중간에 그냥 자기가 임의의 문서를 출력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 파일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아마 러시아의 정보당국이 3, 4월 이후로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대체로 미국 정보당국이 작성한 문서는 맞는 걸로 보인다. 대체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곳이 변조됐을 거다라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상자 숫자입니다. 러시아한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적혀져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상자가 더 많고 러시아 사상자 숫자가 알려진 것에 비해서 좀 적게 돼 있는 그래프 이 정도가 변조된 것 아니냐라는 정도지 이건 변조됐다 이건 위조다 위조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출된 문건 이런 정도로만 표현이 되지 그것이 위조인지 변조인지 이게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가 현재 조사 중이고 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대통령실 입장도 상당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미국 국방당국이 지금 상당히 패닉에 빠졌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조면 왜 패닉에 빠져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한 거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포탄 지원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 전화하면 어떡하지 하고 nsc 한국 nsc 내부에서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면 어떡하지 하고 전해진 바와 같이 그 부분을 nsc가 워리드 걱정하고 있다. 리포티들리 워스 워리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폴란드를 우회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즉 대여 형식으로 50만 바를 미국 쪽에 포탄을 155mm 포탄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사인 다 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 이거 나왔던 리트 다큐먼트라고 하는 유출된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155mm 포탄 이게 대체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주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는 포탄이기 때문에 특히 전쟁 상황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포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에 미군의 전쟁 예비 물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2008년에 우리가 인수한 폭탄 중에서 일부 그중에서도 한 33만 발 내지는 50만 발가량을 보내줄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유출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155 운성 일정표라고 해서 괄호하고 33만이라고 숫자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문서에 애초에 적혀 있었던 그 숫자를 채운 수준 내지는 그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내는 정도로 미국에 우리가 포탄을 대여해 주게 되는 건데 이게 이번만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 한국이 미국한테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건하고 맞춰보면 김성환 국가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나눴던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우리가 러시아에 큰 반발 없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우회를 시킬 것인가를 논의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숫자가 이미 문건에 표시가 돼 있었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김태호 실자 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위조다 변조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맥락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았다라고 정부에서는 알렸어요. 그런데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그쪽 국방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관련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어를 포탄해서 지우고 미국으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사용국은 미국으로 한다라는 약정 내용이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밝혔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네요. 그런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그런 가능성을 김준형 원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사실은 당구 치시는 분들은 쓰리쿠션 쿠션 넣어서 가는 거 이게 제3자 변제도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으로 가되 미국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러시아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럼 우리는 대비책이 있느냐. 대비책이 있답니까? 대비책 기자들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에서 이것을 살상무기 지원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 외교적으로 러시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지난해 11월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을 때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고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른바 북중러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정부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안보 딜레마에 가두는 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의 어떤 공간을 우리 스스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수를 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 제기할 것은 문제 제기하고 필요한 것은 거래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야, 국익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김태호 1차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진지한 논의가 정부 안에서 특히 보수 진영 안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 단독기사로 처음 대여 약정 체결 사실이 알려졌는데 여기에 보면 정부 측의 입장인 것 같아요.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인 등에게 보복 조치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요청에 대여한 거니까 빌려준 거니까 나 다시 돌려줘 라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응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셨군요. 한국은 아무 관련이 없군요라고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돌려줘 그러면 돌려줍니까? 거기 가 있는 포탄을? 저는 좀 이게... 한국 거라고 지웠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러시아 측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러시아 측하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다. 미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우리는 동맹관계라 어쩔 수 없었다. 양해를 해달라라는 식의 물 및 교섭이 저는 반드시 있었어야 되고 있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국민으로서 조금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내용적인 측면을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YTN을 비롯해서 몇몇 업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발로 특히 도청의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걱정을 했던 것은 김성한 전 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혹시 NSC 회의실 내부에서 이뤄진 것을 미국이 도청한 거 아니냐 이 걱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하고 김성한 전 안보실장 사이의 대화 그러니까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사적으로 그 부분을 감청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도청 안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김대기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실 건물관리인입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청이 됐으면 대통령실이 도청된 겁니다.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건물관리인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포인트는 사실은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관련된 내용을 써요. 대통령실 현장회의가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도청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3의 구역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디지털 해킹됐을 공산이 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해줍니다. 제3구역. 제3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얘기가 도청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민트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취합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조사해봐야 알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김성환, 이문희, 임기훈 이 세 분 가운데 김성환 전 실장은 그만뒀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지금 현직 외교관입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 열렸고요. 이 외통위에서 당신 출석해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반차 냈습니다. 반차. 반차 내고 안 와요. 국회 불출석을 합니다. 국회는요.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들이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차를 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저는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 당국자들이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김진태 지사는 30분 전에 연가 내고 골프 치시고 외교부 공무원은 반차 내고 국회 출석 안 하고 휴가가 참 많아요. 어르신들이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 나락골 잘 돌아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또 이것도 좀 눈여겨보게 되는 사건인데요. 고발사주 사건. 따로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준성 전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민주당 쪽 야권 인사들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전달해서 하나는 고발장이 실제로 실행되고 하나는 실행되지 않았던 사건이죠. 그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전날 손준성 권순정 그리고 한동훈 이 세 명이 일단 있었다라는 카톡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진을 60장 올렸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끝내 풀지 못했던 게 한동훈 장관과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 비밀번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 비밀번호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나왔다는 소식인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세 명이 들어있던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권순정은 당시에 대검 대변인이었습니다. 이 셋이 함께 들어있던 단체 채팅방에 고발사주 소위 핵심 사건이 발생하는 4월 3일 전날 4월 2일 저녁 7시쯤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사진을 60여 장을 올린 정황이 나온 겁니다. 대화의 송수신 목록을 공수처에서 뽑아서 보니까 하이픈이라고 하죠. 옆줄 하이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10초 사이에 30개씩 연달아 두 번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60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다음 카카오 쪽에 공수처가 확인해 보니까 대용량 사진 파일을 전송할 때 하이픈 표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7시에 한동훈 장관이 60여 장의 대용량 사진 파일을 세 사람이 같이 있던 단체 채팅방에 공유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날 아침 7시, 4월 3일 7시입니다. 손준성 부장이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과 관련된 첨부 자료 88장 정도를 파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고발장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의심하고 있는 정황은 결국 한동훈 장관이 올렸던 그 사진들을 기반으로 만약에 그 사진들이 페이스북의 캡처 화면이라든지 영상의 캡처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유시민 작가 최강욱 의원과 기자들을 비롯한 고발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자료를 한동훈 장관이 모아서 보내주고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게 김웅 의원한테 전달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 현재. 그런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검찰로 공수처에서 사건이 이송됐습니다. 그랬는데 불송치 불기소했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이야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창식의 뉴스하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그리고 장윤선 기자와 함께 뉴스 신세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60장. 사건 전날 올린 60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검사들의 증거인멸 이런 문제들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검 관련된 검찰 수사관들이 증언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많이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국민들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손준성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이폰만 해제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손준성 검사 아이폰도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확인을 못해요. 이거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이희동 검사가 면담보고서라는 거 제출을 했는데 그 면담보고서가 실제 포렌식 수사관의 말과 달리 작성돼서 김웅 의원의 무혐의 처분되는데 주요하게 말하자면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갈 수 있다고 포렌식 수사관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라고 재판에서 얘기 나온 바도 있습니다.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구속 청구 사유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할 경우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도주야 할까만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순신 씨 국회 청문회 또 불출석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어디 지금 못 찾고 있다면서요. 세 가족이. 3월 31일 원래 국회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때 불출석을 하는 바람에 야당에서는 어차피 알맹이 빠진 상태로 청문회 하나만 하다 해서 일단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4일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 등의 질병을 이유로 들었고. 3개월 진단 받으셨댑니다. 그렇습니다. 정 변호사의 부인하고 아들 같은 경우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쇄약하다라는 사유를 적어놨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정작 해당 당사자들한테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가 전달됐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장 기자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도 계속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장 기자님 취재 상황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을 똑바로 얘기를 못했어요. 여하튼 정신이 긴박합니다. 여하튼 국회 상황은 정말 긴박합니다. 지금 말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정순신은 불출석 사유서가 공황장애 진단서를 낸 거예요. 3개월.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인데 본인도 공황장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아들 둘 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막 심신미약이야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이름이 나왔던가요 안 나왔죠. 정모 씨 정모 씨는 현재 공군이에요. 군인입니다. 그러면 전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신미약 상태면. 아니 그래서 그러면 심신미약이면 군 생활이 어려우니까 군으로 보낸 거예요 질문서를. 병원 입원 기록이나 특이사항 그걸 내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급자에게 출석여구서를 보내면 본인에게 보내는 거하고 군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낸 겁니다. 본인에게 전달을 하라고 출동 요구서를.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부대에 없습니다. 어디 가 있어요. 휴가 갔어요. 휴가? 휴가? 이 와중에 휴가? 그럼 집에 있겠지. 집으로 갔습니다. 출동 요구서를 들고. 없어요. 새 식구가 도망간 상태입니다. 왜 수령장을 수령을 못하면. 수령을 안 하게 명령장을. 그렇죠.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피하고 있어요. 어디 은신처에 새 식구가 숨어 있는지 이거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한동훈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압수수색에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전화를 주신 분은 국회 교육위원장이세요. 유기용 의원인데 지금 계획적으로 애를 빼돌린 것 같다. 휴가는 언젠간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 교육위원들이 내일 경고장을 들고 갑니다. 부대로? 집으로? 집으로 부대로 다 다니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고요. 예전에 스포츠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청문회 끝난 다음에 싹 다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 부름에 응답해서 본인들의 얘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 국회를 우롱하는 것은 누구를 우롱하는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셋이 거 어디 있습니까? 빨리 얘기하십시오. 내일 3부에서는 학폭전문 한아름 변호사와 함께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대책과 정순신 청문회에 대한 전망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장위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